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려놓게 해달라고 눈물로 회원도인지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달려오고 계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순한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네 내 십자가가 내 몸에 일부러 느껴질 때 나도는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달려오고 계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순한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네 내 십자가가 내 몸에 일부러 느껴질 때 나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